아 나 어떡해 안녕하세요 언더크래지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크롬북 듀엣입니다 이게 정가가 299.99 거든요 64GB가 128GB는 339인가 그렇고 이 가격에 키보드가 되는 크롬북인데 키보드를 준다? 괜찮아 보였어요 가성비가 그랬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기계만 쏙 가지고 올 때는 대부분 저렴...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리퍼로 124.95불인가 뭐 여하튼 125불인가 100불 초반대에 나왔어요 아니 아무리 사양이 힐리오 P60T에 4GB 램에 64GB 스토리지로 확장도 안 돼서 별로고 느릿느릿했다고는 하지만 10.1인치의 FHD 플러스 태블릿이 심지어 키보드까지 끼워주는데 그 가격이다?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샀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집에서 크롬북을 쓰고 있는데 되게 구형이거든요 1GB 램에 들어가 있는 아톰... 크롬... 크롬북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샀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긴 놈인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전면에 있는 건 화면인데 이 뒤쪽에 킥스탠드가 있죠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걸 뗄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이게 킥스탠드가 달린 커버 케이스 되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떼서 쓸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키보드도 분리가 되고요 자 정면부터 보도록 합시다 리퍼임에도 불구하고 비닐을 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네요 자 위쪽에 2MP 전면 카메라가 있고 뭐 베젤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오른쪽에 볼륨키 있고 전원키 있고 USB-C 포트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위쪽에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고요 마이크가 두 개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에는 키보드가 체결되는 이 홈이 있고 포고 핀이 5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뒤쪽에는 레노버 로고가 있고 8MP에 오토포커스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이쪽에 크롬 OS 로고가 있네요 그 정도입니다 이 뒤쪽에 흠집인가? 아니네요 지우니까 지워지네요 리퍼 치고 상당히 깔끔하게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 뒤쪽에 색깔은 정해져 있어요 이 하늘색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키보드가 이렇게 찰싹하고 달라붙는 건데 이 키보드는 배열이 나쁘지 않아요 물음표가 제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안심이 되는군요 키 배열이 조금 애매해 보인다면 크롬 OS 자체가 키 배열이 윈도우와 좀 다릅니다 없는 키도 있고 기능을 다르게 배열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롬 OS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 쪽에 터치패드가 있는데 유린가? 아닌 것 같아요 유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감도는 세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워놓고 보여드리는 게 편하니까 킥스텐드를 다시 찰싹 하고 응? 응 붙이고 펴놓고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언어에서 한국어가 근데 터치패드 왜 이래? 오 터치패드... 터치패드 감도가 사람이 열받게 아는데? 자 쭉 내려서 한국어 코리안 어딨어? 여기 있다 한국어 다음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네트워크의 연결 이게 크롬 OS라는 게 리독스 기반의 크롬만 돌아가게 만든 거거든요?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드로이드 약 호환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깔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써봐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부터 구경을 해 보도록 합시다 크롬 OS 이용 약관 동의 및 계속 누르고요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중 꼭 이럴 때 업데이트 깔 거 하나 생기던데 오! 다행이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 되었고요 그렇죠 구글 플레이 앱 및 서비스도 동의를 하게 만들고요 다른 기기에 깔려있는 앱들을 갖다가 여기다 불러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네요 왠지 모르게 그냥 건너뛰기를 하고요 이 휴대폰에 연결하는 게 있어요 크롬 OS가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랑 연결이 꽤 잘 되는 편이어 가지고 두 개 문자메시지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테더링을 자동으로 연결한다든지 근처에 있을 때 크롬북 잠금 해제가 된다든지 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일단 패스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열렸죠 지금 열리면서 크롬 OS도 시간이 지나면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크롬 OS라는 거 자체에 대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키보드 끼워놓고 마우스 연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크롬 OS는 일단은 리눅스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데스크탑적인 경험에 가깝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서브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덱스 모드라든지 뭐 이제 다른 태블릿에 제조사 자체적인 PC 모드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런처 상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크롬 OS는 데스크탑에 가깝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기본적으로는 상정을 해서 만든 거예요 터치로 써도 되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는 교육용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거에 따라오는 장점 중의 하나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상세 보기를 하면 업데이트 일정 이 기계는 2028년 6월까지 자동 소프트웨어 및 보안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라고 써 있죠 적어도 2028년까지는 한 번 사면은 업데이트를 쭉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설정에 들어온 김에 얼마나 PC스럽냐는 얘가 리눅스 개발 환경 IDE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다음 해 가지고 450메가짜리 설치를 하고 나면은 리눅스를 띄워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성능이 성능이 이만큼 여기서 본격적인 개발 같은 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안드로이드 태블릿과의 꽤 큰 차별성 중 하나죠 근데 다 좋은데... 정작 이 친구 터치패드... 이 터치패드가... 아니... 이 감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거는 왜 거의 30Hz처럼 움직이지? 이유가 뭐지? 이거 스크롤도 그렇고 이거 왜 이래? 이거 화면 녹화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느려지긴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터치패드 품질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뭐...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걸 사놓고선 너무 많은 걸 바랄 수가 없기는 한데 터치패드 탭하여 클릭사 터치패드 속도 이걸 빠르게 하면은 그냥 버벅거리는 상태로 빨라지겠지? 어 그러네요 그냥 후진 감도로 더더욱 빠르게 움직이네요 아 이 감도가 왜 이렇게 떨어져 진짜 그리고 여기 스타일러스 옵션이 있어요 이 친구가 스타일러스 펜이 됩니다 레노버 USI 펜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싱크패드 X1 폴드에 들어가 있던 건데 설마 이런 거랑도 호환이 되나? 이거랑은 안 되네요 USI 펜이 아마 따로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와쿤 기반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여하튼 이거 펜 입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크기, 방향, 야간 조명 변경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 근데 이거 터치패드 제스쳐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멋있태스킹 할 수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앱으로 넘어가기도 하나? 그러지는 않네요 여하튼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크롬을 띄워가지고 쓰는 거죠 이 상태에서 속도를 한번 봅시다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안 뜨니? 어... 오케이 떴어요 떴고 하나 둘 셋 어... 뭐... 빠르진 않은데 뭐 참을만한 거 같은데? 뭐 크게 엄청나게 느리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의외로 아 근데 키보드는 또 왜 이렇게 불편해? 이거 생각보다 불편한데? 잠깐만 이거 좀 정자세로 좀 해보자 안녕하세요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하고 있는데 오케이 이 부분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작기는 한데 아이패드 11인치의 키보드랑 비교를 하면은 키 자체가 뭐 엄청 차이가 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? 이... 얘네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그런가? 이... 물음표에 있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... 적응이 안 되네 일단 기본 앱들은 크롬, 플레이스토어, 파일, 지메일, 문서, 프레젠테이션, 스프레드 시트, 구글 드라이브, 킵, 캘린더, 어쩌고 어쩌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마 안드로이드 앱일 거예요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만 실행을 시켜봅시다 실행을 시키면은 왜 안 떠? 어 큰일 났다 안드로이드 앱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느려지는 거 같은데? 하하하하 느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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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야야 이렇게 간단한 게 느리면 어떻게 해 나 큰일 났다 잠깐 그럼 다른 앱을 좀 깔아 봅시다 우리 앱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? 열기 오 약간 약간 느린데? 그리고 이런 것처럼 그 창 크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가변으로 설정해 놓지 않은 거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드로이드 앱들은 조금 느린가 봐요 그 와중에 안 맞네요 뭐 근데 이건 우리 앱이 워낙 오래된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의 속도는 또 약간 버벅거리는데? 아 안되는데 아이씨 나 이거 집에서 그냥 검색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느리네 하하하하 그럼 게임 같은 건 완전 난리 나겠는데? 아주 아주 간단한 게임 되는지 한번 해 봅시다 오케이 떴어요 근데 얘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왜 이렇게 느려 보여?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? 오! 하하하 지금 약간 프레임 끊기는 거 같은데? 아 나 어떡해 어차피 게임 하려고 산 건 아닌데 이거 눈앞에서 이러니까 좀 현타가 씨게 오는데? 큰일 났다 혹시 이 스피커는 쓸만할까요? 이게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올라오는 거 봤어? 하하하하 소리가 나네요 자 소리가 나고요 베이스가 없다시피 하고요 뭐 음량 자체도 되게 작고요 그냥 스테레오라는 점에서만 만족을 하실 수 있으면은 소리가 납니다 자 음 왜 왜 생각보다 느려 아 나 프롬북 신제품들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사양이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셀러론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i5, i7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i7까지는 좀 뇌절인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양은 필요한 거 같아요 힐리오 P60T에서는 쉽게 돌릴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잠깐만 근데 혹시 화면 녹화를 끄면은 좀 나아지나? 이게 화면 녹화를 돌리기에는 너무 버거운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빨라진 거 같아 봐봐 기다려봐요 그럼 아까 이거 스크롤 내리는 거는 조금 빨라졌어요 아니 진짜로 아 근데 이거 터치패드 진짜 왜 이래 이거 터치패드는 조금만 성격이 나쁜 사람은 저보다 성격이 더 나쁜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이거는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격자가 있는 거지? 기분 탓인가? 왜 이렇게 화면이 이상해 보여? 사실 이 가격에 샀으면 따지진 말아야 되는데 이게 정가를 다 주고 샀으면 2등급이 9불짜리니까 제가 그래도 한두 마디를 자꾸 툭툭 던지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이 되니까 이제는 훨씬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플레이 스토어가 되니까 여기서 MS Office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이 홍보한 강점 중에 하나였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느리다 지금 여기 패스워드 필드에서 패스워드 치는데 밀려 칸이 보세요 암호 칸이 있잖아 딴딴딴딴딴딴딴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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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프레임이 끊겨 지금 녹화 중도 아니야 바바바바바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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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오케이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편집 및 저장하려면 305 구독이 필요하다는데? 뭐야? 10.1인치 이하에서는 되는 거 아니었어? 크롬북은 예외야? 그렇네요 분명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건데 크롬북은 아니네요 안드로이드나 윈도우만 인 거 같아요 네 크롬 OS에선 된다는 사람이 없네 아하 슬프다 뭐지? 제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방금 전에 써보니까 이거 왜 키보드랑 마우스 떼고서는 그냥 이거 터치로 하는 게 더 편한 거 같지? 잠깐만 오 제스처가 생겨 오호 굉장히 흥미롭군 자 이렇게 하니까 안드로이드 탭 같아졌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런처가 뜨고요 위로 내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할 수 있고 이 상태로 브라우저로 들어가면은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나? 아 아직 PC 앱이네요 근데 이 크롬은 add-on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거는 구글이 작정하고 만든 거니까 이쪽에 확장 프로그램을 그대로 설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이 제스처는 굉장히 안드로이드스럽게 변하네요 터치 상태에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끌 수도 있나?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끌 수도 있고 아 제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키보드랑 마우스로 쓰는 그니까 PC 환경에 잘 맞게 만들어놓은 게 안드로이드 태블릿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왜 이거 터치가 더 편하지? 아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거 그냥 검색용으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 검색만 잘 되면 되니까 큰 불만은 없는데 정말 그런 간단한 용도가 아니시면은 뭔가 조금은 더 비싼 걸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약간 후회되거든요? 125불 주고 거의 새 것 같은 태블릿과 도구로 붙는 키보드까지 받았는데도 약간 후회가 되면은 이거 정가 주고 샀으면 약간 후회가 더 시게 왔을 거라는 생각이 마구 듭니다 크롬북이 아무리 어... 간단한 용도라고 하더라도 최소 사양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10.5mm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 첫인상으로는 생각보다 느려서 후회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쩜 저 후회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날입니다 제겐 슬픈 날이고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샵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